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일반인 입장에서 아 이걸 부동산 투자를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것을 볼 때 결정을 할 때 판단할 만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공급이죠. 그냥 계속 공급만 고민하는 거죠?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시장의 방향은 상승과 하락의 방향은 공급만이 만들어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공급량과 가격을 분석해 보면 그 모든 변수가 공급량으로 다 흡수됐어요. 흡수돼서 공급량만큼 많이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INF나 금융위기 같은 그런 큰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급량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책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살 사람들이 수요자가 많을 때 투자자에 의해서 오른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하는 데의 지표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정부가 하는 계산은 현장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이 혹시 집에 거주하시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서 매도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부에서 8일 대책을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매도를 하게 되면 대표님도 어딘가 거주해야 되죠. 매도하면 매물의 한 게 늘어나지만 대표님도 수요가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대1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고 해도 투자자에서 나온 매물들은 그 속에 수요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매에서 전세로, 전세로, 월세로 바꾼 수요만 바꾼 거지 전체 공급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물로 바뀐 물건들이 잠시 그 물건들이 소화할 때까지만 시장이 말을 듣습니다. 그 물건들이 소화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장은 자기 방향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규제를 해도 올라가고 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면 공급을 해야 돼요. 많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죠. 매도를 하게 정부가 정책을 하고 또 공급을 해서 매도 물량하고 같은 물량을 같이 겹쳐버리면 시장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급은 줄고 매도를 늘게 하면 이 매도가 줄 때까지만 시장이 말을 듣고 이 매도가 없어지면 다시 이 공급량하고 같이 방향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해도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사실 이제까지 정부의 노력들은 많이 실패해왔잖아요. 그게 왜 공급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으면 그 물건을 통해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 속에는 다 수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다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공급량이 아니면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그 공급량하고 시장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들어온 공급량하고는 전혀 시장에 미친 영향이 다른 거죠. 그러면 보통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승할 때마다 원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바뀌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에서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움직일 때 공급량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공급량이 적었다고 지금 많은 분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실제 사람들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호재를 보고 움직이는 거나 지하철을 보고 움직이는 거나 학군을 보고 움직이는 거나 움직이는 게 다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가격을 정점으로 두고 움직이거든요. 가격을 가장 먼저 선두에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강남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 지역이 어딜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강남이 먼저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 어느 지역으로 또 이게 이전이 될 것이다. 그걸 보기 때문에 이유를 다른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다음에 호재 가면 지하철 역세권 어디가 생기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승은 공고를 시켰지만 가격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원인들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아는 게 왜 중요해요? 다음 지역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에 오를 만한 지역이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죠. 이번에 이런 원인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이 원인과 연계되는 이 다음 지역이 어딘가 있다. 거기가 이제 오를 것이다. 강남이 오르면 강남에서 영향 있는 분당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학군 영향 있는 데가 오르잖아요.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데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들이 학군으로 바뀐 거잖아요. 또 만약에 GTX 같으면 GTX 연관이 있는 건 A, B 이렇게 요즘 그 뉴스들을 보면 왜 GTX가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게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GTX 그 노선 때문에 신규 노선 때문에 청량리 지역이 그렇게 호재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그 원인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어디가 되는 건가요? 인접이겠죠. 개혈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개혈 옆에 있는 지역들이 같이 가격이 따라오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GTX 노선에 신규 노선에 나오는 어떤 역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력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만 그 핵심력 이외의 전차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가장 그 원인에 의해서 가장 오르는 바로 인근 지역에 가장 호재가 가장 많은 거죠. 많은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공급이 거의 다 완성되게 되면 이 호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호재가 사라지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부산에도 지금 지하철 공사도 하고 학군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다 내리고 있거든요. 호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 신도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충무되니까 호재도 다 사라지게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좀 비슷하네요. 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 그것이 완성될 쯤에는 아예 팔아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것이 완성됐을 그 시점에는 매수를 안 해야 되겠네요. 그게 꼭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지죠. 그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잡을 수 있겠네요. 모르면 그냥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공급을 하지 않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를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반드시 멈춥니다.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먼저 멈추고 그런데 시장이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가격이 먼저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먼저 달리고 가격이 먼저 멈추고 공급이 천천히 되니까 공급이 후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멈추는 것도 있고 공급이 먼저 멈추는 것도 있고 이게 시장이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이걸 패소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입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 그 입지 그러니까 이게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한다고 하면 좋은 입지의 조건은 뭘까요? 지금 입지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입지는 학군이에요. 결국 아이들 학교가 많은 곳 지방에서 보시면 지방에는 지하철 없는 데도 많거든요. 지방 중소득 시대요. 그런 지역도 학군 지역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노후화돼도 가격이 가장 안 떨어지는 곳은 학군 지역이에요. 가장 학군이고 교통, 자연환경, 상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합적으로 있는 게 가장 좋고 그 중에서 학군의 힘이 가장 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일단 학교가 주변의 많은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도 뭔가 원칙이 있나요? 좋은 학군의 원칙이. 좋은 학군은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면문 학교로 알려진 곳들 근처 이게 가장 좋은 학군이고 그 다음은 그냥 일반 학교들이 많은 곳. 그러면 그 입지에서도 왜 위치를 좋은 곳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래서 넓게 보면 다 좋은 땅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외진대가 있고 좋은 데가 있고 하니까 좋은 위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학군이잖아요. 학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품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품아. 초품하요? 초품아. 아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곳이라고. 아 초품아.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학교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을 초품아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초품아가 제일 좋은 위치예요. 지하철은 지하철 역세권이 가장 큰 좋은 위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위치는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뷰를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뷰가 가장 좋은 위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입지라고 생각한 원인이 역세권이다. 그러면 역하고 가까운 게 최고고. 최고 좋은 거죠. 만약에 상권이다 그러면 상권이 가장 좋은 위치고. 음. 감사합니다.